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뭐 개인적으로 부담중은 아니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자, 렛츠고! 마지막 주인공은 김상욱 씨 새 치마 표정 잘 봤습니다 숨겨진 특기 개인기가 있다면 머리 돌리 헤드 뱅잉 헤드 뱅잉 헤드 뱅잉 헤드 뱅잉 헤드 뱅잉 헤드 뱅잉 신거 잘 먹는가? 네, 제가 신걸 좀 잘 먹어서 표정 변화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씨 그거 엄청 오, 김상욱 씨는 똑같은데? 2003년 6월 24일 알색 쪼뭙쪼뭙하다 웬스타벌 차갑고 매력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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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는 와볐서 해야 되나요? 저는 일단 제가 락시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제가 생각하는 락시크 락시크의 기준으로 입고요 이거 제가 준 거잖아요 귀엽네 여기까지만 명곡인데 이게 좀 제이크랑 비슷한데 오 그렇네요 근데 사실 락시크보다 대학생 같지만 캠허스 좋아하는 대학생 본인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 아티스트는 누구인가 저는 무조건 방탄소년단 선배님입니다 저는 근데 진짜 맞아요 정석적인 답안 이런게 아니고 저는 진짜 네 사실 저도 방탄소년단 선배님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연습생 하면서 방탄소년단 선배님 무대를 보고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의 긴이 적극적인 연기 유선이 자진합니다 배달픈 여름 6번 선우 몇개가 안 남았는데요 지민 지민 정답 선우형 선우 형 아까 들었어 저인가요? 네 5번이요 아니 5번 했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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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 내 아버지 약간 나이가 저는 좀 내년에 선우는 사실 내년에 성인이에요 와 진짜 진짜? 저도 안 믿겠어요 이거 멋있어질 거 아니에요 셰프 멤버들이 약간 초반에는 그런 뭔가 애교나 이런 걸 하기 되게 힘들어야지 선우 보고 배운 게 많네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뭔가 팬 분들 진짜 좋아하시는 선우가 없으면 아마 초반에 우리가 엄청 힘들었을 거 같아 약간 좀 어두웠을 거 같아 어떻게 해?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선우로 보고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선우! 0점! 성운! 8점! 예! 현재 1등을 내리겠습니다 선우! 0점! 0점! 성운! 8점! 예! 현재 1등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선우 형 이게 음리수 탁 졌어요 흘려서 삐져 와서 나간 거 같아 뭐 흘렸어? 스톤이 변경 선우의 연기력 선우의 연기력 선우의 연기력 아 선우가 이런 거 좀 잘하네 다 가버렸네 멤버들은 지금 다 가고 없습니다 박! 박? 나랑 같은 박씨구나? 미량 박씨니? 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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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성아! 모르겠다고? 성! 성 공관도 모르니? 그게 뭐예요? 성 공관이 무슨 뜻이에요? 아이고 쌤이 없어요? 저쪽 맞죠? 쌤이 고민해서 선인 줄 알아요? 본관 뭔지 아세요? 본관 다들? 죄송합니다 그거 몰라가지고 안 웃겼어요 What hair color do you think suited you the most?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약간 밝은 색은 다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제이도 진짜 색깔이 있는 게 진짜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제이 형 제이는 딱 금발 금발 둘이 되게 어두운 톤보다 밝은 톤이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렇게 둘 선우도 되게 밝은 톤 잘 어울려요 맞아요 얼굴이 진짜 저는 금색 안 어울리나요? 금색으로 잘 어울려요 지금 잘 어울려요 금색 아니잖아요 점수 주는 건지 모르고 대충 썼어요 대충으로 썼어요 저는 대충 썼어요 나는 소민이께서는 내가 한 번도 안 웃어요 웃었어요 아니 성도 많이 웃었어요 선우도 많이 웃었네요 아니 저 속으로 너무 웃겼어 나는 진짜 무슨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저는 약간 이렇게 아니 진짜 잘 어떻게 봐주세요 엔진 엔진 아 이거 뭐냐 선택해 본다면 선우 아들로 살기 선우의 아버지로 살기 아버지 아버지 하 이거 어떡하냐 하하 안 돼 아버지가 낫겠지 만약에 제 아버지였으면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이의 생일상 차리기 아 맞습니다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죠 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저는 손 대에 뻔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20분 걸렸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냄새가 진짜 진짜 그 본드 선우가 웃음이 터졌는데 왜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본드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제이의 온도 뭐야 뭐야 와 내가 다른 세장이 있는데 혼자 혼자 서셨는데 네 선우 선우 이렇게 귀엽다 선우 선우 선우가 귀엽긴 한데 선우 입만에 하다가 선우의 입에서 나오는 귀여움은 좀 귀엽지 않아 선우 하하 하하 아 힘든 것 같아 아ρεί 다팀 AF 하하하하하 하하 나 제가 처음으로 하하하하하하 일단 팀은 X입니다. 여기 둘, 여기 둘. 섹시 콘셉트. 응? 아, 식상하다. 아, 섹시. 안 넘어간다. 안 넘어가. 자, 이제 엔하이픈 이쁜 척 3종 세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시작! 뭐야? 안 보여요. 멋있어요, 너무. 안 보이니까 이쁜 척이에요, 이쁜 척. 이쁜 척이야, 척. 귀여워요. 어, 귀여워요. 안 돼요. 멋있어요. 각자 팀까지도 한 번만 더 들어봐야겠다. 지금 보니까 살짝 그림이 좀 있네요. 이거 저희가 드리고 해야지. 좀, 거의 재산상. 좀, 좀 그렇다, 야. 얘는 좀 그러네. 살짝 뭔가가. 곧 무슨 영정 사진 찍을까. 케이크가 까매가지고. 카메라. 어디 케이크 있는지 뭘. 어디. 캄오플라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, 제 보시면. 여기 이제 보시면 해피 버스, 락식, 볼. 이렇게, 라싱, 볼. 하트. 그럼 유혹하는 거야? 네. 더 많이 유혹하는. 네. 더 많이 유혹하는. 맞네요. 되나? 타임. 3, 2, 1. 3, 2, 1. 우리 다 같이. 1, 2, 클릭. 지금 한 길로 tulee 있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니팬입니다! ekoello기요 médi eso.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! 안녕하세요 ruins생 Bahn että tep-t também. catch you in my video time and time for us to come. kubi 2, 2, 2, 3.